뭐하세요? 노래가 안 어울리는데요? 클래식 음악이랑 안 어울리는데요? 미트 원투! 아 이거 약간 흑역사 영상 만드는 것 같은데? 갑자기 현실감이 확 확 받아가지고 방금 확! 갑자기 창피하네요 베이비 젠 요요에 미튼! 사은품이 추가됐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폼포라 히트킷 소개해드린 영상하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따뜻한가요? 따뜻한가요? 오 되게 따뜻합니다 혹시 아까 댓글 중에 해밀턴이랑도 쓸 수 있는지 봐달라고 했는데 마침 딱 해밀턴이 있네요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분리형이기 때문에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앙 불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거죠 아니 베이비젠 요요랑 헬미턴의 조화? 이게 무슨 조화죠? 됩니다 헬미턴에 사용 가능합니다 제가 다른 히트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 그래도 요요 제품인데 요요 여기다가 이걸 달아놓으면 깔맞춤 오 그러게요 오 와우 와우 뭔가 고급지죠? 저희가 이제 장갑을 끼고 있으면 장갑 꼈다가 치고 CG 해주세요 싫어요 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장갑이 있다가 치면 핸드폰 이렇게 하면 장갑 벗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밑으로 하면은 룰루랄라 가다가 전화가 띨랄랄라 오면은 여보세요 와우 예 알겠습니다 남은 것도 끓고 진짜 따뜻한가? 이렇게 남아요 오 너무 포근해요 포근 진짜 따뜻한데? 오 거다 이러셨어 컸 감사합니다.